안녕하세요. 벤쿠버 리얼터 최재동입니다. 2022년 7월 메트로 벤쿠버 지역 부동산 마켓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마켓은 썸네일의 제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거래량은 줄고 매물량은 늘고 가격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5월 기준 인플레이션은 캐나다가 7.7% 미국이 8.6% 현재 정책금리는 캐나다가 1.5% 미국이 1.5에서 1.75%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리 일정은 캐나다가 7월 13일 미국이 7월 27일입니다. 예상되는 금리 인상 수준은 캐나다와 미국이 모두 0.75%포인트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종전과 같이 프레이저강을 중심으로 해서 대략 강북지역과 강남지역 중심 2개 지역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이저강 북쪽에 위치한 웨스트 벤쿠버, 벤쿠버, 노스 벤쿠버, 버나비, 뉴 웨스트 미스터, 리치몬드, 포트무디, 코키틀람, 포트코키틀람, 메이플리치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 벤쿠버 부동산협회 지역입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래프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난 4월까지 상승하던 가격이 4월 이후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현재 메트로 벤쿠버 부동산 가격은 10년 전 가격에 비해서 약 85%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는 증가율이고요. 만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실질 인상부는 이것보다도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전체적으로 전월 대비로 2%가 내렸고 전년 대비로 12.4%가 올랐습니다. 주택은 205만 8천 6백불이고 전월 대비로 1.7%가 내렸고 전년 대비로 21%가 올랐습니다. 타운하우스는 111만 5천 6백불로 전월 대비로 2.2%가 내렸고 전년 대비로 17%가 올랐습니다. 아파트는 76만 6천 3백불로 전월 대비로 1.7%가 내렸고 전년 대비로는 12.7%가 올랐습니다. 지역별 가격 등락입니다. 버나비 이스트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3.1% 전년 대비로 15.1% 버나비 노스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0.8% 전년 대비로 13.5% 버나비 사우스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2.8% 전년 대비로 14.1% 노스 뱅커버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2.4% 전년 대비로 12% 웨스트 뱅커버가 전월 대비로 0.3% 전년 대비로 7.8% 벤커버 웨스트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2.2% 전년 대비로 3.5% 벤커버 이스트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2% 전년 대비로 11.2% 리치몬드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0.7% 전년 대비로 14% 뉴 웨스트 미스터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2% 전년 대비로 15.5% 포트 무디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1.3% 전년 대비로 21.2% 코키트람이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3.9% 전년 대비로 15% 포트 코키트람이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4.1% 전년 대비로 20% 피트 메도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3.9% 전년 대비로 22.8% 메이플 리치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3.9% 전년 대비로 20.2%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서 웨스트 벤커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코키트람, 포트 코키트람, 핀메도, 메플리치 지역에서 이번 하락에도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지난 10년 동안 주거용 부동산 거래량 변동 그래프인데요 2월에는 2,444개가 거래되었고 지난달 5월보다도 474개가 감소했습니다 거래량은 전년 대비로 35%가 감소했고 전월 대비로는 16%가 감소했습니다 거래량은 코로나 금리 인하 이후에 2021년 지난해 3월 봄까지 급상승했다가 고점을 찍고 이후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올 봄에 잠깐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서 6월 거래량은 최근 10년 평균보다도 23%나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스팅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최근 10년간 매물 재고량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장기적으로 10년 내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매물 재고량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재고량이 쌓이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한 달간 뉴리스팅은 5256개가 새로 시장에 더해져서 현재 총 리스팅 재고량은 1425개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3.8% 정도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월에 비해서는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Sales to Active Listings Ratio, Star Ratio 알아보겠습니다 Star Ratio 비율은 시장의 강도를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거래량을 총 재고량으로 나눠서 그 비율을 구해서 알아보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셀러와 바이어가 누가 더 유리한지 누가 더 강한지 알아보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계산해서 나온 비율이 20%보다 높으면 셀러가 유리한 시장 12% 아래가 되면은 바이어가 유리한 바이어 마켓 그리고 20%에서 12% 사이이면은 바이어와 셀러가 균등한 발란스드 마켓으로 보는 지표입니다 지표의 유용성은 Star Ratio 움직임으로 주택 가격 방향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Star Ratio 지표가 몇 달간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면은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몇 달간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도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난 6월 Star Ratio는 종합적으로 23%이고 2021년 3월과 2021년 3월에 쌍봉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거 종류별로는 현재 주택이 14% 타운하우스가 32% 아파트가 3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tar Ratio로만 볼 때에 주택 가격은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프레이저 강 남쪽에 위치한 서리, 델타, 와이틀락, 랭리, 클로버데일, 아프스포드, 미션 등 프레이저 밸리 부동산협회 지역입니다 그래프로 보시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아파트 모두 지난 4월 이후에 지난 6월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이 165만 3천불로 전월 대비로 3.5%가 내렸고 전년 대비로 22%가 올랐습니다 타운하우스가 89만 4천 3백불로 전월 대비로 2.7%가 내렸고 전년 대비로 27%가 올랐습니다 아파트는 56만 8천 7백불로 전월 대비로 2.2%가 내렸고 전년 대비로 26%가 올랐습니다 지역별 가격입니다 노스 서리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2.9% 전년 대비로 21.6% 서리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3.6% 전년 대비로 24.2% 클로버 데일이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5.5% 전년 대비로 20.5% 랭리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2.1% 전년 대비로 22.9% 화이트 락이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3.6% 전년 대비로 20.7% 델타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4.5% 전년 대비로 21.8% 아부스 포드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2.3% 전년 대비로 24.5% 미션이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5.4% 전년 대비로 18.7% 가격 하락이 몇 달간 이어지면서 전적에 걸쳐서 지난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3.3%가 하락했습니다 거래량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은 대폭 줄어서 지난 10년 평균에도 밑도는 수준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6월 한 달간 1,281개가 거래되었으며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3%가 감소했고 전월에 비해서는 5.8%가 감소했습니다 리스팅 살펴보겠습니다 6월 한 달간 뉴 리스팅은 3,332개가 시장에 새로 나왔고 총 리스팅 재고량은 6,474개입니다 전년 대비로 18%가 늘었고 전월 대비로는 4.7%가 증가했습니다 Sales to Active Listings Ratio Star Ratio 알아보겠습니다 Star Ratio는 크게 하락해서 20% 이내로 들어와 있고 균형 마켓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Star Ratio 비율과 주택가격 하락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높은 물가로 인해서 이어지는 금리 인상과 예상되는 경기 하락은 부동산 시장에 당분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뱅커버 리얼터 최재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